고마워 친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암 발생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영양소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진행된 암 발생률을 38%까지 낮춰 줬다는 바로 이 영양소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바이타민 D 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020년에 나온 연구 결과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가 바이타민 D 얼마나 섭취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 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연구는요 자마에 실린 겁니다 미국 의사협회지에서 만든 학술지죠 자 2020년 11월에 나온 건데요 하버드의대 연구팀에 의해서 연구된 자료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진행된 암 발생에 비타민 D 보충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참여한 인원은요 2만 5천명 정도 됐고요 평균 연령은 67세였습니다 기간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약 6년간 실시했는데요 이 2만 5천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바이타민 D를 하루에 2000 IU씩 꾸준하게 먹게끔 했고요 나머지 한 그룹은 가짜 바이타민 D 즉 플라세보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6년간 관찰을 했죠 자 그 결과를 한번 보니까요 약 1600명 정도가 암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이타민 D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진행된 암의 발생률을 17%를 낮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에서 17%를 낮추긴 했지만 가장 많이 낮춰진 그룹은 어디였냐면 BMI라고 하죠 우리가 체질량 지수가 25 미만인 그룹에서는요 38%까지 진행된 암 발생률을 낮췄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체중이 과체중도 아니고 비만도 아닌 정상 체중인 경우에 바이타민 D가 더 확실하게 진행된 암 발생률을 낮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버드 연구진은요 이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타민 D의 역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역할은 바이타민 D가 세포들이 병에 걸리게 되면 이 세포가 스스로 사멸이 돼서 더 이상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게 하는 세포 자살이 잘 이루어져야만 암에 안 걸리게 되는데 이 바이타민 D가 병등 세포가 빨리 사멸할 수 있도록 세포 자살을 잘 촉진시킨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이타민 D 자체가 이 암세포들이 증식하는 것을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암세포들이 전이가 잘 되는 이유가 이 암세포들이 생기면서 신생혈관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이 암세포들이 신생혈관을 만드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또 바이타민 D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연구진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유효들을 통해서 바이타민 D가 이런 진행된 암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를 쭉 보면서 더 재밌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그래프에 두 가지 선이 나오죠 6년 동안 쭉 관찰하면서 이 두 가지 선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바이타민 D를 먹은 그룹과 먹지 않은 그룹이 연차가 지나가면서 점점점점 그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그렇죠? 바이타민 D를 꾸준하게 오랫동안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연구진들은 6년밖에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한 분들은요 평균 67세였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젊을 때부터 이미 꾸준하게 바이타민 D를 2천하위씩 먹는다면 그렇죠 5년, 10년, 15년, 20년 꾸준히 먹는다면 먹지 않은 사람들과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타민 D는요 젊은 나이부터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제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이동한 바이타민 D 이렇게 쳐보시면 많은 영상들이 나올 것이고 그 영상들 하나씩 쭉 보시다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고 바이타민 D는 꼭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 아마 하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게 또 뭐가 있었냐면 코로나의 사망률을 60%까지 낮춘 것이 바로 바이타민 D라는 얘기도 한번 제가 올려드린 적 있거든요 그 영상도 한번 꼭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타민 D가 이제는 옛날에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 이 정도로 개념을 알고 계셨지만 이제는 골다공증 뿐만이 아니라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질환 특히 요즘에 면역력, 항바이러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런 암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혈관 질환에 대한 이야기 또 치매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D는 필수적으로 젊은 나이부터 꾸준히 챙겨드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햇빛만 봐도 되지 않느냐 그거 이미 안 된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동안 바이타민 D 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요 햇빛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이타민 D가 부족하다는 사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바이타민 D 그리고 이 암 발생률에 대한 이야기 드렸는데요 정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저도 하루에 2000아이유 이상씩 꼬박꼬박 먹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루 2000아이유 이상씩 꾸준하게 바이타민 D 챙겨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